자, 먼저 수호의 장점,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 아, 설마? 이거는 저기로? 근데 눈에 실빛출이 터져서 지금 물구나무 설 수 없어서 그 핏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보겠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러면 팔굽혀펴기는 할 수 있지? 팔굽혀펴기는 이제 거의 두 손가락, 한 손가락까지. 에이, 그러지 마. 진짜 엄지로 가네. 엄지, 엄지로만 된다고? 어, 그렇다. 자, 해봐. 하나! 파이팅. 오개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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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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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로워! 오개로워! 한 손으로 되나? 한 손으로 이렇게. 너 왠지 할 수 있어? 한 손. 한 손은 내가 할 수 있어. 저기 현아 지금 저기 수호 타임이잖아. 기다려줘야지. 뭐 하는 거지? 한 손 대? 아니요. 한 손은 안 해봤어. 어? 한 손 대는 사람? 나 돼. 이때 나오는 거야. 배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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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살짝 다 하는 건지. 한 손 딱!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영화에서. 그리고 백현 내가 볼 때는 된다고 넣는 거 보다. 내가 난 안 해봤는데 한 번 뭘 깨고 넣는 거. 아,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장 이뻐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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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기 뭐 수호도 한 손으로 못 하는데 한 손으로 대는 사람 있어? 아, 없겠지. 일단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해볼게. 아, 안 해본 건 해보겠다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망신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 하지 마. 진짜 한 번 해볼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게 될까? 에이, 이거 안 해봤잖아. 어, 이거 맞아, 차 선생님 맞아. 여기까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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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겠네? 좋겠네. 좋겠네. 수호 형이. 백현아, 너 이 손가락 두 개만 내봐라. 나는 할 수 있지. 우와! 야, 해볼게. 해볼게. 자신이 끈다. 야, 오기 있다. 그래, 안 할까, 뭐 이런 걸로 가야지. 그렇지. 해볼게. 어, 가능할까로 가야 돼. 봐봐. 안 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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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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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야! 하하하하. 작년에 혜리님 임박을 듣다가 혜리 언니는 요가를 배우고 시작했어.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석이라고 물구나무로 서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정말 몸치야. 완전히 운동신경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오늘 내가 머리석을 성공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집에 막 쿠션을 다 깔아놓고 그걸 계속 넘어지면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섰어. 응. 근데 진짜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눈물, 울었어?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어디서 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한 번 딱 되면 그다음부터 되지, 계속? 그다음부터 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유지를 얼마나 하느냐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세로. 그래서 한 번 해봐. 한 번 문딘는 적 가능해? 되는 거야, 그냥. 요가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한 번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저기 아픈 거 아니야?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는 충분해. 가빠지진 않지? 진짜 이거 안 한 지 오래됐거든. 이거는 이제 요가 팁 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쉽지 않아. 이거 어렵죠.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렵지? 어, 이거 저것 자체도 유일한다. 이게 된다고? 어, 어렵지? 어, 이거 저것 자체도 유일한다. 이게 된다고? 어, 어렵지? 우와. 유지태 형 같다, 올드보이에서. 오. 아, 이거 어렵구나. 우와. 오. 자, 반 편지 시작. 난 나도 가본다. 손가락을 두피, 두피를 해야 되니까요. 오. 두피, 두피를 해야 되니까요. 와. 10점. 야, 이거 해볼래? 너희들 중에 데리는 사람 있어,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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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에서 막 하신 거야.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어? 정재, 네가 이것까지 되는 건 진짜. 지금 민혁이 하는 저 정도 수준은 다른 운동선수고 뭐 이런 사람 안 되고. 기계체조 선수만 돼. 아, 그거 같은. 야각선수. 기계체조 선수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칼 빼고 가야, 칼 빼고 가슴에. 조심해, 조심. 도깨비, 도깨비 드립한 거야. 도깨비 안 받잖아. 저, 가만. 가만 계세요, 저. 칼을 꼭 힘을 안 줬어요. 거짓들었어. 도깨비야 되는 거 이거 안 받잖아. 한다. 어. 어, 뭐야? 오. 1차씩이 실패해? 발 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발을 양반이, 양반이. 나 그렇게 해야 빨릴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도깨비가 아까비. 아슬아슬 안 된다. 아슬아슬 안 된다,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아깍. 아깍.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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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쿵 소리 났어. 형이 울렸다니까. 쿵으로 웃겼어, 쿵으로. 나 근데 지금 자신감이 좀 생겼어. 됐어, 됐어. 할 것 같아. 다치지 않게. 됐어, 됐어. 됐다. 어, 됐다. 뭐야, 형. 어머. 성재야. 성재야. 근데 이게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아, 다 왔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승재야. 26 대 52. 52 대 26. 이제 이승훈 파이팅. 승훈 파이팅. 승훈에게 모든 게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일단 승훈이 6대. 그게 좋지, 마지막이니까. 내가 먼저 하고. 그래, 승훈이. 승훈이 맞아. 이기고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보자. 아, 뭔가 편안하다. 세 자리 치우자, 100개. 100개 채우자. 100개? 내 최대 기록이 10개밖에 안 돼. 아, 보고 있는 지민이. 도전해야 돼. 지민이의 도전. 하나. 둘. 오, 형 몰라. 하나, 둘. 오, 형 몰라.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다섯. 열일곱. 열 여덟. 열하오. 쫓아다니면서 하네. 21, 22. 잘한다. 웃지 마, 웃지 마. 진짜 100개 채우자. 25. 30. 31. 32. 32. 34. 야, 야. 야, 이거 돈이 아니네, 이거야. 하나, 둘.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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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하나, 셋. 우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참을게요. 어, 서다기로 차기로. 높아졌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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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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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2단창이! 2단창이! 아! 아! 좀 나죠? 좀 나죠? 시청자가 보여야 되니까 아! 쟤다! 연습 한번 하고, 북챱핑 연습 한번 하고 오케이 어? 야! 이거 아니냐? 야! 에이!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두 발 동심 때문에 팔을 넣고 겹하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쫙 해서 그 팔을 하는 거야 팔을 넣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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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맞춰줘! 맞춰주라고! 차 올라가는데 안 해봐서 쩍먹으라고 하는 거야 모비야! 양발 되게 안한다 다 쳐도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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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하나는 다 다리가 올라갔는데 두 개가 왜 안 올라가지 모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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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이면 돼 아... 아... 야 이거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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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우리 이만큼이 장훈이 형이라니까 지금 그렇지 장훈아... 장훈아 이 정도 받았지? 다리가 붙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얘 지금 막 자세도 막 옮겨서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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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인간적으로 안 유연한 이미지 아니야? 너 원래 이렇게 모자고 근데 우리 뭐야 우리 이러고 못 있는... 에이! 야! 우리가 누워도 안 돼! 장훈아! 자리 매원아! 저기까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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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 앞으로 해줘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내 안 된다! 야! 너네 집에 가게? 아니 이게... 야! 야! 이게 말이 돼! 다려네! 야! 야! 이 기계초적인데... 야! 그리고 우리... 달려줘! 자! 일어서! 일어서! 야! 이게 어떻게 발 안 안 한거냐? 자! 어떻게 봐! 아! 이게 제일 예쁘다! 아! 이게 백기실 같은데! 야! 발목 너무 좋아! 야! 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가 있겠지? 이게 균형이 중요하거든! 어, 균형? 어, 왜냐하면 이거는 균형이 안 잡히면 하기 힘들어서 아니, 근데 우리 중에 훌라호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영철 형 있잖아요. 나요. 형, 뭐해? 저, 저, 저... 나도, 저... 나도, 맞지? 이거 왜 실상처럼? 아니, 우리는 누구일지 모르는데 영철 형을 하셔야 돼. 저희 승훈이 사장님 완전 만물상이야. 너, 어머니, 은내 못 나가실래잖아. 이거 광고 1번. 승훈이 던져 이거 맞지? 어, 너 왜 얘기해 빨리 얘기해. 어, 누구? 그때 애쓰기 누나 아니야? 애쓰기 누나야. 승훈아 니네 발사에서 어찌 알았나? 발이 딱 맞네, 이거. 야, 저렇게... 어, 이상하다. 좀 기다리고 계세요. 콜라보 좀 하고요. 나 이런 거 해! 여기 해, 여기? 근데 더 잘 안 해. 나 그럼 두 개로 해볼게. 진짜? 힘들, 이건 되게 무거워서 힘든데? 그건 안 돼, 그럼. 안 돼, 안 돼. 왜냐면 크기가 안 맞아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해 볼게. 떨어, 떨어, 떨어. 다 하는 거지. 근데 선 계속... 되긴 된다 된다. 야, 대전 엑스포 꿈돌이 같다, 야.